이렇게 크게 따라 다시 한번 크게 따라 뒤에서 밑으로 따라 비벼 비벼 할 때 겨드랑이 한 다섯 번 정도 튕겨주셔야 돼요 비벼 비벼 잘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? 비벼 있으면 발라야 되겠죠 발라 발라 이쁘게 발라주세요 발라 세워 세워 다시 한번 따라 따라 비벼 발라 세워 모두 더 크게 따라 따라 비벼 발라 세워 따라 비벼 발라 세워 잘 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왜 어렵나요? 굉장히 쉽잖아요 그쵸? 왜 어렵냐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선은 무조건 이 강사를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? 저는 계속 보셔야 되고 대신 뭐냐 저는요 동작과 멘트를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따라 비벼 발라 세워 저는 막 헷갈리게 다르게 해요 여러분들은요 제 동작 제 동작은 시선을 보면서 무시해 버리시고 저의 멘트만 따라해주시면 돼요 아셨죠? 따라, 따라 따라, 여러분들만 따라, 비벼 발라, 세워 세워, 따라, 비벼 발라,stairs 따라, 귀뼈 따라, 비벼 발라,есп싸연aved 잘 들어갈리게 다르게 Alo 세워, 사다, 세워, 갈라, 비벼 사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작은, 저희 시선을 무작정하는 저를 향해서 보셔야 되고요 저희 동작은 완전히 무시해버리시면서 저희 멘트만 딱 해주시면 되죠 빨리 볼까요? 자, 밟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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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죠? 밟아! 보셨다 해주세요 쉬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딸아! 딸아! 밟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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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! 딸아! 딸아! 밟아! 세워! 이게 약간 리듬이 있습니다 똑같이 한 번 따라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딸아! 딸아! 빌려! 그렇죠 밟아! 세워! 한 번 더 딸아! 몸 두개 딸아! 밟아! 세워! 한 번 더 딸아! 딸아! 빌려! 그렇죠 밟아! 세워! 한 번 더 딸아! 빌려! 밟아! 이번엔 들어갑니다 세워! 들어갑니다 밟아! 밟아! 세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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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 세워! 세워! 세웡! 세워! 세워! 이 동작을 1초내에 바꾸셔야 돼요 2초내에 지금 몇몇분들이에요 지금 세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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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나 틀린거야 아니었죠? 따라할 때도 따라! 바로 바꾸셔야 해요. 두 학교 업어수 돌고 바로 치료하게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. 비디오. 그렇죠. 발라를. 이 쪽 한번 가볼까요? 그렇죠. 따라. 비디오. 저를 보셔야 해요. 저를 보셔야 해요. 따라. 그렇죠. 비디오. 발라를. 발라를. 세호. 세호. 맞아. 비디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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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 표정 보셨어요? 제가 보고 있는데 저희 눈은 완전히 피하고. 이번 코러안 안 되나요. 따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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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재밌는 프로그램이네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지 않는다 어떤 관점이 있느냐 진행을 하다가 지가 헷갈려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아셨죠?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파 프로그램을 남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은 본인이 스스로 연습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하고 난 후에 투입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? 트레이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본인이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그런 보충사료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? 그래서 모든 스파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그 날 즉시 배우는 즉시 계속 계속 활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? 해야 된다 아셨죠?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이 사랑의 당신을 이 프로그램 자체는요